방송이 끝난 줄 아셨겠지만 끝난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지금 추가 녹음이고요 추가 녹음이고 제가 저번 이종범 작가님 표현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준비했던 거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진행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시는 관계로 지금 현재 저희는 방과 후 활동을 노루하고 있는 청랑대학교 재연구실이고요 홍란진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면 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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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본인 작품의 완벽주의를 다른 방송에서 발휘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요 뭐 좋습니다 일단은 롱터뷰 초유의 사태 녹음이 끝나고 2차 녹음을 해서 추가로 붙이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진행자에게 모든 걸 맡기고 실제로 방송이 어떤 형태로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1부, 2부 아니면 3부까지 나갈지 아니면 그냥 하나로 다 묶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잘라내고 짧게 가요 짧게 CF를 듣고 오셨고요 CM을 듣고 오셨고요 네 아마도 저스톤의 로고송이겠죠 CM을 듣고 오셨고 이종범 작가편의 2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로 산정한 부분은 이종범 작가님의 과거편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를 좀 엿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이종범 작가님의 어떤 활동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많았고 그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제가 진행자로서 묻고 싶었던 몇몇 가지들도 있는데 이 질문들이 다 방송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욕심으로 추가 넘음을 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는 사실 저는 안중이 없고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종범 작가님이 현재 편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닥터 프로스트겠죠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니까 제가 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닥터 프로스트의 휴지에 관해서는 다루고 싶지 않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지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저런 사정을 귀동량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라 그러면은 좀 너무 시니컬한 반응일 것 같고 어떤 사정에 있어서 사정으로 인해서 휴제 중이라는 거는 이제 익히 알고 있고 아마 지금까지 이종범 웨이튼스쿨을 들어주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거는 실제로 이종범 작가님이 제 롱토뷰를 해주실 때도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끊겼던 부분인데 이종범의 취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취재 기반으로 하는 웹툰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문 영역을 다루는 웹툰은 많지는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깊숙하게 취재를 하는 편으로 알고 있어서 이종범의 취재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최근에 이 롱토뷰 편이 올라가기 전에 꼬마비 작가 편 롱토뷰와 이종범 롱토뷰 사이에 올라간 방과후 활동이 취재 특집입니다 취재에 대한 일을 거기서 다 했고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거기에서 나온 거를 굳이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법론적인 것들 그렇죠 그렇죠 방법론적인 건데 그거 말고 작가로서 취재된 것들에 대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10이라 그러면 3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스토킹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최근에 어떤 한 취재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해프닝도 조금 풀어주실 수 있는 거라면 좀 풀어봐 주시면 어떨까 일단은 제가 취재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취재 대상, 취재원과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박하 프로스트를 시작할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전문가의 시간을 뺏어서 전문가의 소양을 갖다 쓰는 방식의 취재로 시작하지 않고 제가 어떤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이 작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분들과 일종의 큰 의미에서의 협업관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물론 늘 제가 이런 종류의 취재만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결국은 좀 더 필요에 의한 취재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크게 이해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의 경우는 또 어디 일한다는 느낌으로 저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방법의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으로 와주세요 큰 의미수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취지에서 제가 제일 중시하는 부분은 결국은 테마로 또 귀결되는데 테마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를 하게 되면 10 중에서 10을 다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작품이 당연히 정보를 자랑하고 전시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위험을 느끼거든요 10 중에서 3 정도로 쓰고 7을 버린다고 했을 때 그 7은 그 자체로 되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정보들일 수 있는데 이 작품을 하고 있는 나의 가장 큰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취재하기 전에 저 자신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고 취재원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닥터 프로스트의 연재 중에 초유의 사태가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세월호 사건 세월호에 얽혀있던 살아남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릴 때 모티프로 선택했다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는 게 안 보신 분들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왔다고 얘기를 일단 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을 한 게 조금 신뢰되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실제로 원고를 바꾸셨어요 많이 바꿨죠 이거는 뭐 수정 정도가 아니라 버렸죠? 원고를 버렸죠 미리 보기로 업로드된 그 편을 아예 다 삭제해버리고 새로 원고를 하셔서 그거를 업로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여쭙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좀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 그러면 아니에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취재를 처음 할 때 그리고 싶었던 거는 세월호의 비극 이후에 떠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했어요 그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에 대한 얘기들도 서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와줘야 되는데 가려진 부분도 좀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살아남은 학생들 살아남은 학생들을 이 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나라면 내가 만약에 제대로 성장한 어른이라면 뭐라고 해주고 싶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면서도 도저히 살아남은 학생들을 만나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만나서 제가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사들, 그 친구들을 치료했던 치료사분들, 의사분들 등등등을 되게 많이 취재했어요 그랬는데 첫 화가 올라갈 때 그 에피소드에 첫 화가 올라갔을 때 이미 원고는 그 에피소드에 6화까지 나왔어요 6, 7화 그런데 첫 화가 올라간 날,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쪽지가 왔어요 단원고 학생들이고 살아남은 아이들이고 다 같이 이 만화 보고 있다 올라왔던 얘기를 듣고 만나고 싶다고도 먼저 얘기해줬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만났죠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그 친구들과 대화하고 놀고 친해지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린 이야기 중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말들이 내용이 많이 있구나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묘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내가 좀 게글렀구나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고도 내가 하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더니 그 학생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피숍에서 얘기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를 만나준 학생 두 명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봤더니 옆 옆 테이블 정말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아주 조그마한 배 모형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거 하나로 이 친구들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물에 대한 공포나 이런 건 당연히 예상했지만 그 정도로 일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날 만나러 나와줬구나 그 정도라면 내가 원고에서 배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묘사가 만약에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내부에서 벌어진 일에 해당하는 원고 3화 반 정도를 벌었죠 그렇군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모티프로 삼는 것도 물론 실제 사건만큼이나 실제 사건만큼이나 좀 섬세하게 다가가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그게 끌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거는 빌려온다라는 정도의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문제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바로 만화나 이야기에 쓰고 싶어 하지 않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건 작가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작가마다 작품에 임하는 자세와 가치관이 다르니까 전 다 존중하면서도 제가 세운 저의 기준은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바로 의견을 내는 것들은 정치인과 논객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작가로서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고 어느 이상 보고 싶은 입장이에요 그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야 어느 지점에서 시작된 사건이 지금 현재를 거쳐서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입장을 정리하는데 최소한 몇 년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입장이에요 바로바로 의견을 얘기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건 저는 능력 밖의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지만 작가는 관찰하면서 기다리고 논객과 정치인은 바로바로 맞서 싸우고 분노해주는 그런 종류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숙성이라는 표현이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사견입니다 작가들 만화가가 되었건 소설가가 되었건 아니면 시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연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쓰이는 표현인데 악마의 편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방송에서의 한 그릇된 연출 방식 편집 방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모두는 인간의 편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누구나 하죠 누구나 편집을 합니다 독자들도 인간의 편집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목소리가 크게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소위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편집을 각자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이종범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인간의 편집에 있어서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바른 접근을 하려 노력한다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면 좀 편할까요 겁쟁이의 편집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메가폰의 볼륨을 인식해요 겁이를 많이 먹어요 여기서 제가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거는 내 의견을 반박한데 겁쟁이라고 하면 얘기 자체를 안 하겠죠 그냥 침묵하겠죠 얘기해야 되는데 겁쟁이인 거죠 좋게 말하면 고민을 많이 한다 솔직히 말하면 겁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얘기할 거 얘기할래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피드백은 몰라 이 정도의 뻔뻔함이 저에게는 없고 그게 필요한 작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알아요 이게 이상적이라는 것도 알고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은 누구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결국은 오해나 오독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게글러지는 건 좀 경계하는 편이고요 뭐 그래가지고 되게 멋있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냥 기다려보는 편이에요 아무튼 기다리면서 좀 보는 편인데 세월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간보다 못 기다렸어요 사실은 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보통 저인데 그 문제는 사실은 좀 더 빨리 말을 하게 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방향으로 살아남은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했고 그런 건데 요약하면 취재에 있어서 그런 식의 어떤 취재원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순간을 알아요 저는 여기서 좀만 더 파고들면 내가 원하는 흥미로운 뭔가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멀리서부터 오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금 더 긁으면 나와요 근데 그냥 안 가는 것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단어 하나의 뉘앙스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데 뭐 취재원을 이용한다거나 사용한다거나 활용한다거나 기타 등등의 아무리 좋은 말로 뭔가 좀 포장을 하려고 해도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렇게 말했지만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즌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막연하게 엄청 두렵거든요 그럼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전에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 것 같고 최근에 제가 귀동량으로 듣기에 굉장히 취재에 좀 나랑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냥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 나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길래 그리고 어떤 취재였길래 이런 거죠 그 혐오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잘못 들었습니다 혐오범죄 혐오범죄 그리고 혐오라는 감정에 대해서 계속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의 전문가 분들께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제 상상은 제 가설은 웹툰 작가고 만화를 위해 취재한다는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 게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저는 혐오와 혐오범죄 쪽을 최대한 이 세상에서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조장하는 쪽은 돕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오해가 있는 게 명확하길래 간절함과 정중함을 더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싶은지를 길게 풀었지만 잘 안 먹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6번, 7번 연속으로 계속 거절을 당해왔죠 한 분한테? 아니요 여러분에게 계속 아 여러분에게 그래서 아 이게 취재가 안 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다행히도 고마운 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일을 아주 잘 아는 전문가라고 표현하기에는 근거리에 계신 분들? 만화를 잘 아는 전문가가 나타났어요 아 예 그래서 오해 없이 그리고 그분이 제 만화를 조금 봐주셨고 그 덕분에 만나주셔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가요? 그 이제 취재를 들어가셨는데 네 굉장히 좀 고민과 그 나랑 끝에 취재를 들어가셨는데 아 드디어 드디어 취재 많이 해왔다가 어떤 부분에 대한 취재가 필요했는데 막힌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열렸죠 풀린 거죠 음 그러면 성공적인 취재가 이미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즌4의 취재는 불이 붙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매우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그 결과 스토리의 많은 부분이 다시 또 엄청 버려지고 있죠 아 그래요 저희 스토리의 많은 부분이 버려지는 것을 일종의 신호를 보거든요 네 취재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 고통이 엄청나죠 아깝다 이러면서 취재 그러니까 이걸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취재에 먹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팩트가 너무 그 팩트의 그늘이 너무 커서 네 그 만든 이야기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저번 방과 후 때 말씀드렸지만 팩트가 먼저 그늘막을 형성해버리면 이야기가 못 큰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당연히 이야기가 나아갈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아주 많은 설정들이 추가되지 않으면 보는 사람의 입이 깨질 정도로 어긋난 팩트들이 많았고 그걸 하나하나 바로잡고 있다 보니까 딱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 요도를 빼면 저게 무너져서 저기를 막았더니 그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 연쇄작용이 벌어지는 네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위에서 내려다보고 해체하는 과정 이런 거죠 그렇군요 아 갑자기 말하니까 피곤해진다 왜 피곤하시죠? 지금 피곤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오늘 롱토뷰 하기 전에도 오늘 내일 제가 이제 최근 취재한 거 녹취를 풀어야 되는데 아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 주신 취재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에 가깝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드웨어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여러 작가님들의 롱토뷰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설명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이제 만화를 롱톤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의외로 이 부분이었어요 네 신티크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라는 정도의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아직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요즘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아시는데 네 많이 아시는데 이게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알리아스 스케치 프로를 쓰거든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시지만 분명히 본 적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네 그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는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 네 저는 이제 제 작화가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구현이 돼서 그거를 쓰거든요 네 근데 포토샵 같은 드로잉 프로그램인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하겠네요 프로그램의 용량이 백면메가 정도예요 그렇게 작아요? 네 작아요 정말 심플한 라인 드로잉 정도와 약간의 레이어 레이어 효과는 못 주고 약간의 레이어만 지원되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다른 작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포토샵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클립스튜디오 써요 클립스튜디오 쓰시거나 어떠신가요? 이종훈 작가님은 저 다 써요 다 쓰 포토샵,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 쓰고 플래시 좀 썼었고 옛날에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지금은 이제 유니티 공부 중이고 그 정도입니다 음 그렇죠 그 그렇게 모든 아니 모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많은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게 된 계기? 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단순히 성격 탓으로 그냥 모르겠다 잠깐만 내가 일단은 그 포토샵 외에는 프로그램을 모르는 시절에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배경을 못 그려서 데뷔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스케치업을 팠고요 네 그 다음은 클립이 나왔다는데 펜선이 이쁘다길래 써봤는데 좋아서 썼고요 그 정도? 제가 아는 이종범 작가님은 팔방미인과 동시에 얼리어답터도 되시거든요 아 이 부분이 큰 오해인데 아 근데 모르겠어요 본인은 부정하지만 주변의 시선에서 볼 때 그렇게 정의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해 받고 있죠 얼리어답터가 아닌 게 왜냐하면 얼리어답터가 아닌 게 원화가 처음 나오면 먼저 써보고 싶어지는 마음 절대 안 들어요 충분히 얼리어답터들이 쓰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리뷰 쓰고 반응한 걸 되게 많이 봐요 저는 예를 들면 어떤 기계가 나와도 얼리어답터들이 다 산 뒤에 사고요 최신판보다는 한 버전 전 걸 사고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 기계치의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이종범 작가님이 기계치는 아니죠 하지만 얼리어답터는 아니고 패스트 팔로워예요 패스트 팔로워 영어군요 얼리어답터도 영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최초로 사서 그걸 탐구해보는 사람들을 얼리어답터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도입하는 데는 망설임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패스트 팔로우긴 한데 굉장히 개방적인 거잖아요 본인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쓰고 계시는 프로그램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그쪽으로 옮겨 환승도 가능한 성격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못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작가님들도 계시고 저런 작가님들도 계시는 가운데에 이종범 작가님의 작업 환경을 알고 싶은 거죠 진짜 도구 잘 쓰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보면 프로그램이나 기계를 잘 쓰시는 분들은 끝도 없습니다 웨툰 작가 중에서? 호랑 이런 애들 보면 괴물이에요 괴물 그리고 본인이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이동이 잦으니까 취재 때문에 이동이 잦으니까 이동하면서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서 신티크 컴페니언을 썼었죠 기차나 비행기에서 원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위해서 액정 타블렛 바로 화면에 그림 그리는 액정 신티크 있잖아요 노트북형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거 들고 다니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도 깔아놓고 요즘은 이제 아이패드 클립 스튜디오가 너무 잘 나와서 아 너무 잘 나와서 아이패드 클립 스튜디오 쓰고 그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게임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게임 엔진 중에서 유니티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지금 이제 이종훈 작가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무지해서입니다만 저는 사실 지금 하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건 아니면 장비건 90% 이상을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아시잖아요 아이패드라는 말을 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이 아이패드 프로부터 나왔죠 아이패드에다가 애플펜슬로 그림을 그리면 펜 끝과 그려지는 선 있죠 그 사이가 되게 종이처럼 가까워요 유격이 없어요 보통 이제 거대한 신티크를 쓰면 펜의 끝과 이미지 사이가 좀 떠 있잖아요 그거를 못 견디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떠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아는 사실인 것처럼 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일천한 경험이긴 한데 설명할게요 액정 타블렛 위에다가 만화를 그릴 때 여러분 여기부터 가겠네요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만화를 만화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아 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신티크를 사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요즘 이제 인투어스 시리즈나 뱀브라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판 타블렛이라고 하죠 종이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이제 지망생 분들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나 좀 이르면 뭐 중학생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처음 그걸 잡았을 때 굉장히 당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황하죠 내 손이 이 바닥에 대고 그리는데 화면에 막 나오면 이게 안 맞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액정 타블렛에 이 펜을 대고서는 그릴 때의 이질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이질감 들죠 진짜 난 청취자분들 많이 알 것 같지만 설명을 하자면 직접 화면에 대고 그림을 그리는 시스템 그 기계들이 나왔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와콤의 신티크 그런 거 처음 쓰시면은 종이에 대고 그릴 때의 마찰력이 없어요 왜냐면 유리 위에 대고 플라스틱 펜 같은 걸로 그리니까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 있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포토샵 같은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처음 키면 이 타블렛 기계 특성상 미세하게 손떨림이 있어요 종이에 대고 그리는 것보다 선이 이쁘지 않게 나옵니다 미세하게 떨리기도 하고 이게 정전기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나온 게 클립스튜디오고 쓱 그으면 선을 이쁘게 쫙 빠지게 잡아주는 아이패드는 자기 자체가 그걸 좀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어색함을 이제 어색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그 이질감에서 뭔가 이제 거부 반응을 느끼는 분들이 나는 만화를 못 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고충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종봉 작가님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박순찬 화백님 같은 경우는 화백 같은 경우는 의외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액정 타블렛을 쓰신다고 제가 어디서 봤어요 네 굽시니스트 작가님은 종이에 그리고 스캔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작업 방식을 택하면 될 텐데 마치 그 이제 웨툰 시대 웨툰 세대가 되면서 웨툰은 무조건 액정 타블렛에다가 그려야 하고 아 라는 식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자면 네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올해 3년 됐죠 3년 정도 되셨죠 횟수로 3년 째죠 횟수로 째죠 2년 꽉 찼고 이종준 작가님은 뭐 웨툰 스쿨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각문화산업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네 네 누구보다 많은 지방생들을 만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그 학생분들 중에서 이런 하드웨어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는 케이스는 없었나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럴 때 해주시는 조언이 있다면? 뭐 뭐 하게 되면 편한데 안 해도 그릴 수 있지 뭐 그래서 이제 그거 있어요 그거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해주는데 본인들이 벌써 주변에서 쓰는 걸 봐왔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 안 써와서 내가 지금 적응이 안 돼 있고 느리구나 저거 쓰면 편해 보이긴 한다 다 파악하고 있고요 이미 저는 그냥 이렇게 작품이 왜 좋은지만 얘기해 주죠 이번에 가져온 원고가 왜 좋다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이 출발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출발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잖아요 자기의 처녀작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도로 내가 종이에 그리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액정 타블렛으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 기타 등등의 고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조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의 입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들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학교라는 무대에서 하고 계시는 어떤 다른 조언이 있는가 해서 저는 이제 도구가 얼마나 별거 아닌가에 대한 얘기와 모순적이지만 도구를 잘 쓰게 됐을 때 얼마나 편리해지는가를 둘 다 얘기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 편이고요 만화로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은 과연 뭘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 이야기이고 그냥 그림인데 거기는 어디에도 포토샵도 쉰티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되게 많이 같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제가 종이에 그린 것도 많이 보여주고 전혀 도구 못 쓰는 교수님이 계신데 거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최호철 작가님 같은 경우는 테일이 그분은 뭐 컴을 잘 못 쓰세요 거의 못 쓰시는데 어마어마한 걸 그리시죠? 그런 분들 작품 많이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딱히 그런 조언을 많이 해볼 기회가 없었네요 생각보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은요 중학생 독자분들께서 메일 보내시는데 저보다 많은 장비를 쓰고 계시고 그래서 형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이 겁나 안 쓰는 거고 아니요 지방생분들 다 잘 쓰십니다 아 제가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할게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자면 이거는 뭐 민감에 다 민감합니다 제가 작화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보편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만은 밀도 있는 그림을 그리는 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오는 답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작화를 가진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돌아오는 답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로 자신의 방향성을 설정하려고 자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미로 저한테 오는 질문들은 의외로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기타 하나 들고 포크 음악을 하시는 뮤지션과 정말 막 EDM 만드는 뮤지션분들 두 분이 계실 때 사람들이 질문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뭐가 다른지 알아요 결국 그분들도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멜로디와 멜로디?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음악의 재능이 특출나시잖아요 이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음악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그 아래 무언가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요 거기서 이제 소리의 세계를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장비를 많이 사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보여주는 이미지의 끝까지 들어가고 싶으면 결국은 수작업으로 끝까지 가건 디지털로까지 가건 뭐 비슷합니다 그러면 작가 이종범이 생각하는 만화에서 좀 어리석은 질문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만화를 그리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만화를 계속 그리게 해주는 마지막 남는 동기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동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동기? 그러니까 이제 만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질문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저도 처음 질문 받을 때 그리냐 그림이냐 연출이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답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만화를 내가 지금 이 원고를 이 얘기를 만들고 있는 이유라고 보는 게 그 이유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한 글, 그림, 연출,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바뀌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없으면 어느 부분이 막혔을 때 관두거나 쓰러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할수록 혹은 오래가는 이유일수록 뭐가 막히면 방법을 알아서 찾습니다 그리고 찾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로 보신다 동기, 이유 다른 말로 하면 테마기도 하고요 테마 어? 테마와 동기?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로 넘어가죠 저에게 테마는 지금 그리고 있는 소재들에 대한 저의 입장이니까 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이유인 거잖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 저만의 얘기고요 아니 오늘은 웹툰 작가 이종봉 편 인터뷰이기 때문에 혹시나 참고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글 그림은 오른손 왼손이라고 봐요 오른손잡이가 왼손 안 쓰는 거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굉장한 덕후시잖아요 만화를 많이 봐오셨고 그 전시간, 전시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일부 네, 일부? 네,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존에 나와있는 작가, 작품 중에서 가장 닮아있다고 혹시 느끼는 작품이나 작가가 있을까요? 저하고 닮아있다는 네 아니요, 재밌으니까 이거 롱토뷰 왜요? 왜요? 재밌으니까 청소주 여러분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닮아있다고 생각하는 작가 전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방송 자체가 독자를 상정하고 하는 방송이 아니고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자들도 들으세요 뭐 들으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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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방송 와서 왜 막 맘대로 해?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게요 제가 닮아있다고 생각하는 다름이 많아요 이렇게 떠오르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까마득히 뒤에서 쫓아가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그거는 필요 없고 진짜야 내가 예를 들면 슬램덩크의 작가 다케이코 이노우야 같은 분은 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었다 그런 작가가 되고 싶었다 이게 길었는데 어느 시점 이후로 딱 끊겼어요 그 생각이 나는 저작가같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나와는 다른 인간 같다고 느꼈어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역할 모델 롤 모델 멘토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하는 작가들이 있죠 근데 계속 바뀝니다 그게 바뀌고 있고 제가 질문 드린 건 뭐라고 해야 되지? 동경의 대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좀 이렇게 이것도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닮아있는 제가 그래서 닮아있다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닮아있는 작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우라사와 나우키와 좀 근접하다고 봐요 존네 멀리 드실 때 뒤에서 이 방송에서 존네 해도 되는 거예요? 1만 광년 뒤에서 쫓아가는 느낌으로 닮아있다고 느낍니다 우라사와 나우키의 만화를 보고 어떤 걸 느끼냐면 그리운 미래? 너무 이렇게 그리고 싶고 내가 한 100년 뒤에 이렇게 그릴 것 같아 근데 지금 못 그리고 있어 그런 면에서 닮아있는데 까마득히 멀죠 그런 느낌으로 말한다면 히토시 이와하키 아 그 기생수의 그리고 히스토리의 입니다 네 그쵸 그 작가님을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좋아서 좋아서 그쵸 좋아서 미쳐버리네요 히스토리에 좋아서 미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분은 야마시타카슴 작가 그분이 천재 유교수의 생활 예예 불가사지한 소년 뭐 지어보자 전통가옥 많죠 근데 이제 그분 거 보면 막 아 어떤 교집합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네요 읽다가 쓰러지죠 좋아서 아 그 정도인가요 또 뭐가 제가 마라 책장을 보고 있거든요 어디 보자 또 아 너무 많은데 그 취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럼요 그 가지고 있는 취향과 실제로 논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이종몬 작가님의 어떤 해법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 있죠 최근에 액션 만화를 그린 적이 있어요 NC 코믹스 외주로 13화짜리 액션 만화를 그린 적이 있어요 SF 액션 어? 난 왜 모르지 뭐 글쎄요 암튼 메카닉이 난무하고 폭발하고 터지는 액션을 그린 적이 있는데 액션을 그리고 싶지만 능력 제가 능력이 그쪽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렸어요 매우 재미있었고 그 효과가 어떻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효과? 결과? 결과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매우 즐거웠고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질문의 답은 해보고 싶어지면 즐겁게 할 것 같고 이게 잘 나올지에 대해서는 약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작가 주제 작가 주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작가님들에 아니면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에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거부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인풋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뭐를 좋아했고 내가 뭐를 많이 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히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그래요? 느낌을 종종 봤거든요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먹은 거랑 싼 거 비교하면 좀 이렇게 아 너무 그런가? 아니에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먹은 거 안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계시죠? 이게 수면 밑에 열심히 물질을 하는 그 모습을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것과 저는 약간 일맥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영향받은 출처도 안 들키고 싶고 할 수 있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나 이만큼 노력하고 있어 같은 거를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과 나는 그냥 온건히 나로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무엇을 즐겨왔고 내가 뭐를 하고 있고에 대해서 밝히는 걸 좀 꺼려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정몬 작가님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막 밝히잖아요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시거든요 막 밝히죠 막 내가 이걸 먹었고 저걸 먹어서 이런 걸 쐈다 자 나의 똥을 봐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취한 것들 내가 그 취하고자 하는 것 아니 취하고자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내가 취한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씀을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를 궁금하시는 거죠 일단 말씀해 주시죠 그 이유는요 제가 혼자서 상상한 건데 내가 어떤 것들을 보고 노력해서 이렇게 했다 에서 이렇게 결과물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볼 때 내가 느끼는 건 가설이에요 가설 실제로 그분들을 아는 일 수도 있는데 억측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저는 어땠냐면 제가 노력한 거 안 느끼고 싶었던 시기에 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여기 있어요 어떤 작가로 보여주고 싶어 제가 생각하는 게 실제 제가 여기 있어요 두 개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안 느끼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신인 만화가 때 완전 데뷔 초기에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천재랑 다 만났어요 엄청난 천재들과 함께 몇 년을 살았죠 닥터프로스 전이네요 그 전부터 시즌2까지 제가 이 분은 이 사람들은 천재구나라고 생각하는 작가들과 동거를 한 몇 년 했어요 같은 작업실 쓰고 그러면서 실제 내 모습과 되고 싶은 내 모습 사이에 간극이 주는 긴장감 있잖아요 다 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약간 내려놓은 게 있어요 내가 천재가 아닌 건 확실해졌고 천재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초반에 완전히 깨졌고 그런 열망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잘할 수 있는 걸로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면 되겠다로 빨리 간 거죠 이종범 작가 본인이 누군가에게는 이종범 작가도 천재라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부인 안 하고요 저의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천재다 저는 그걸 믿고 살고 있거든요 그 무언가를 하도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자기도 깜빡 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진짜 누가 보기에는 되게 하찮다고 표현하는 어떤 영역의 천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거의 천재인 걸 잘 몰라요 하도 주변에서 쓸모없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제 변치하는 믿음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모두는 대부분 무언가의 천재거든요 그걸 어떻게 써서 이 일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이종범 작가님 편이라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왜왜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요 당연하죠 내 생각이요 형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에 이종범 작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둘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되게 친한 거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존중하는 거죠 그 생각에 있어서 꼬마비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오히려 동의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되게 편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안락해요 이 사람에게 동의를 기대하지 말아야지 되게 안락해져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은 동의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묘한 긴장감 때문에 기대하다 실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애초에 그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견이 많은 경우에요 어쩔 수 없이 그 갈등 지점이 생기는데 저는 그 갈등 지점마저도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이상한 브로맨스 같은 분위기로 가서 가봐 가봐봐 가보자 아니 이종훈 작가님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대전에서 청강을 오는 내내 오는 내내 두근거리는 마음 너무 싫어 너무 좋아 아까부터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지금 마주보고선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살인자 이인의 인탈 눈빛을 줄어라 제가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되게 모르시네 아 청취자분들 재밌어 하시겠다 그래 괜찮네 이분이 저랑 다른 의미에서 방송을 아시네 한 가지 해프닝을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로 사실 극과 극에 가까워요 이종훈 작가님과 저는 평화로운 극과 극 그 대전에서 한번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그 저희 집 앞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그 카페에서 잠깐만 나 공민우 피디님이 여기 무슨 비주행까지 너무 걱정됐냐 뭐 맡길게요 토이의 좋은 사람? 새드 버전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늦어졌어요 약속 시간에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한 10분? 15분 정도 늦게 약속 장소로 갔는데 이종훈 작가님이 카페의 한 구석자리를 다 차지하고서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나 어딘지 알겠다 기억난다 기억난다 근데 그러니까 다 차지한다라는 게 왜 이렇게 다 민폐 캐릭터가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민폐 절대 아니었고요 매우 한산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한산한 곳이었고 비어있는 테이블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테이블 위에 그게 휴대용 신티크입니까? 그렇죠 휴대용 신티크와 노트북과 메모한 종이들과 이런 것들을 쫙 펼쳐놓고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 아 이게 친하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은 이종훈 작가님 뒤로 그 굵은 네온 사인으로 웹툰 작가 이렇게 써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우라가 어떤 작가님들은 웹툰 작가라고 써있는 비니 모자 쓰고 다니는데 뭘 근데요 작가님 근데 그거는 개그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개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연재 중에 연재 중에 연재 중에 꼬마비 작가만 하러 대전을 가면 네 당연히 지금 원고 하느라 미친듯이 바쁠 때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내가 내가 누구인지 들키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지금 마감이 코앞인데 누가 누가 어떻게 보건 일단 원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달라요 참 다른데 근데요 근데 저도 한 번 술 먹고 개끼 부린 적이 있었어요 작가님이랑 같이 있었던 적은 아니었었고 다행이다 그때 누구였더라 아무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 웹툰 작가 이러고 다녔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이 사인해줄 거야 아니요 내기하자 그랬어요 나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너무 싫다 그거 홍대 한복판에서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진짜 홍대 한복판에서 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저는 그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취기가 올랐을 때의 그런 장난을 생각한다는 거고 맨정신으로 카페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취기가 머리끝까지 오른 상태에서 그 미친 짓에 가까운 이 정도의 간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술에 취해갖고 나 알아보나 내기하자 이러면 이런 추태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아니면 뭐 할 수 있죠 아 근데 저는 이종 박사님이 그거를 추태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존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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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분입니다 이종훈 작가님 참 재밌는 분이고 뭐 갑자기 정리해요 저한텐 재밌는 분이라고요 아 뭐 하여튼 꼬마부 작가님 흥미진진하신 장난을 치셨네요 저는 일단은 그런 것도 있어요 애초에 어느 지점에서 다른 노선을 택한 거죠 그 작가로서 살아가면서 내 개인사가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나를 누가 알아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상황에 대해서 내려놓아 버린 거죠 망한 거지 뭐 알겠습니다 그 여기서 뭐 잠깐 끊고 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공룡 PD님 이 부분에서 어쩌면 통으로 편집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또 공PD님 고생시키지 좀 마요 공PD님이 웹툰 스쿨 시작한 이리로 가장 고생한 화가 꼬마비 롱터뷰 정말요? 아마 그럴걸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편집 거의 안 하셨던데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 톤 때문에 그거 이렇게 조절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뭔데 뭔데요 뭔데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주저하면 별로 없으신 편이잖아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 엄청 주저하는데요 작가 내 작가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매체와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시는 편인데 그 부분이 좀 어렵네요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사전에 편집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기하셔도 돼요 뭐 어때 물론 그 이거는 단순히 한국만화협회의 이사로 뭐 있기 때문에 라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신데 본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평? 네 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분명히 그 긴장감은 있어요 제가 혼자서 그냥 작업만 하던 시절과 교수로 학생분들을 만나고 만화가 옆에 이사를 하고 매순작가 옆에 이사를 하고 파키스트를 진행하고 이 상황이 다 공존하는 지금 상황 사이에는 아주 큰 차안이 있어요 분명히 한 가지 한 가지 오해를 불식시켜보자면 말하는 데 주저함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네 예전보다 어떤 입장을 표명한 아까 말했던 거가 모순되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무슨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기다리는 걸 좋아한다 근데 지금은 말을 하고 있다 그게 내가 말을 해야 하는 입장에 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한동안 근데 그중에서 많은 고민 끝에 걸러져서 남은 것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요즘 겁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나는 이유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한층 더 커졌어요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정말로 다 알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건강하다고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와 진짜 연지하고 싶다 연지하고 싶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황하게 설명을 듣거나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꼬바비 작가님이 되게 드물게 직접 저에게 걱정된다고 말씀해 주신 동료예요 지금 현재 제가 여러 가지 행동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친구로서 걱정해 준 소수의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그 걱정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저를 걱정하는 방향이라 좀 맞아가지고 고마워했죠 고마워했고 그 고민을 내려놓지 않는 걸로 일단 변명을 하자면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나와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속물이에요 저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요 이런 거 해주길 바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전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사적으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는 안 하니까 다분히 이기적인 거죠 제가 이 얘기까지 한 거 보니까 이 부분은 편집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 녹음을 시작하고 지금 거의 한 시간 정도가 지났네요 벌써 한 시간이야? 독자분들 청취자분들 괜찮을까? 제알반이고요 하긴 뭐 재미없어 넘어가시겠죠 이번 방송은 그냥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그냥 그 들으시는 네 BGM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야 진짜 어려운 질문 던져놓고 BGM이래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 번 더 CM을 두 번이나 들어요? 세 시간이면 두 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만 뭐 듣고 오죠 뭐 아니 제가 지금은 저스툰 소속이기 때문에 어 참 나 듣고 옵시다 뭐 까지 거 네 그러면 잠깐 CM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CM 듣고 오셨고요 언제 들어도 경쾌한 저스툰의 저스툰에서 연자하고 계시죠? 끝났습니다 끝났죠? 네 끝났죠 PTSD 네 끝났습니다 아 걸작입니다 안 봤잖아요 그때 좀 안 봤죠 자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아직 그 이종몬 작가님의 현재 시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만화가 웹툰 작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상 특정 취향 뭐 취미 그러니까 취향에 대해서 방금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고 네 취미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좀 팁이 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가 있지 않을까 취미생활도 팁이요? 아니요 취미생활이 네 취미생활이 작품 활동을 하는 데에 끼치는 순영향 아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 굉장히 이제 문어발이시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이종몬 작가님의 라이프사이클을 보면 여러 의미에서 문어발이신데 취미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 본인이 이야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순영향을 주고 있는 네 그런 취미가 혹시 있을까요? 게임 있고 일단 게임 게임에서의 스토리텔링 연출 같은 건 진짜 순영향이죠 제가 저번 제 롱터뷰 때 정말 감사했던 게 게임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게 감사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는 게임을 정말 모르고 일단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예요 무지 네네 그거 나 물어보고 싶은데 내 롱터뷰지만 네 꼬바비 작가님의 취미가 거의 없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그 엄선된 취향의 피규어 컬렉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피규어 모으시는 분들처럼 계속 확장되지도 않고 본인이 딱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라인의 몇 개를 딱 갖고 계세요 그리고 끝났죠 저는 그 취미는 근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그 기준은 그리고 그건 왜 끝났어요? 제가 그 컬렉팅 하고 싶었던 인물들이 다 나왔고요 그 인물의 기준이 뭔가요? 진짜 멋있는 거 있거든요 몇 개? 일단은 그 사망자 사망하신 분들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제가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 중에서 생존에 계신 분의 피규어는 누가 있으시더라? 하나 있죠 하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 예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제가 커스텀 한 거고요 그거 말고 아 마이클 케인 아 그러네 마이클 케인의 피규어도 있습니다 아 정말 그 미결에 나오는 반고흐 직접 갖고 계시거든요? 네 갖고 있죠 진짜 멋있어 넘버링이 001입니다 세상에 제가 알기로는 김세랑 작가님이 그거를 열 채 스무채? 열 채? 아니 모르시는 분도 전혀 못 말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만큼이나 이종범 작가님의 게임에 대한 어떤 그 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 듣겠지만 그럼에도 이야기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 게임이 저는 이야기를 만들 때 독자들이 주인공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신을 넣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할애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이야기에 있어서 내가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위해서 되게 많은 작법이 발명됐고 근데 게임이 신기한 점은 이야기가 시작되면 내가 누구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비중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동적으로 사람을 이입시켜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매치예요 이입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게임만의 서사나 연출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만화나 영화에 없는 것들이 많아서 공부가 좀 되고요 라고 멋있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게임 재밌죠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지 뭘 신작 나오면 하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취미가 대부분 저는 그 만화 그릴 때 대부분의 공정과 공정 사이에 일부러 꼭 시간 텀을 주는 편이에요 이 공정이 끝났고 다음 공정으로 간다 그래서 제 작업 상태를 리셋하기 위해서 의식을 많이 가지는 편인데 아 잠깐만요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게 한화 기준인가요? 아니면 전편 기준인가요? 저는 이제 4화씩 마감을 하잖아요 월간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4화 분량의 콘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공정이 하나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쉬어요 근데 그때를 위해서 잠깐 저를 리셋하기 위해서 취미를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써야 되는 취미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 하는 게 다트 한 10분 던지면 리프레시 되는 이런 거죠 다트의 매력은 뭡니까? 다트의 매력이요? 처음 던지는 분들이 오늘의 운세처럼 운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우고 연습하면 내가 원하는 곳을 정확히 던질 수 있다는 그 느낌 그리고 몸을 통제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몸을 통제해서 아주 섬세하게 원하는 곳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스포츠네요? 다트 스포츠입니다 프로 리그가 있고요 팀이 있고 선수들이 있고 그 말은 곧 트레이닝 이론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다트 구성을 맞출 수 있는 재미도 많고 아무튼 무궁무진하죠 다트의 재미는 우리나라는 좀 이제 맥주집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스포츠로서의 인식이 많이 없는데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가면 뭐 진짜 막 엄청나게 큰 경기장에 쫙 사람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큰 스포츠예요 유럽에서 그리고 제가 또 이 웹툰 스쿨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네 스쿠버 다이빙 다이빙이요? 아 스킨스쿠버 스킨스쿠버를 또 시작하신 걸로 네 스쿠버 다이빙이 맞고요 스쿠버 다이빙이 맞나요? 스킨스쿠버는 스킨 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 합친 말이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이만큼 무지하거든요 스쿠버 다이빙 그렇죠 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는 매력을 알아버리고 나서는 아주 좋아하죠 중력을 이기는? 중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그거하고 일상 저는 그 생각은 많이 해요 일상을 만끽하게 해주는 취미가 저게 되게 중요하고 일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취미가 또 중요해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종이로 건프라 만드는 그런 거는 되게 일상 속에 깊게 들어가요 팟캐스트 쫙 걸어놓고 음악과 뭐 이렇게 그 어떤 혼자서 있는 시간을 되게 잘 뭘 하니 지금 나 뭐 하는 거니 지금 뭐 하냐고요? 웹툰 스쿨 녹음하고 있잖아요 아 이거 다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라고 모신 자리죠 저 대전에서 왔어요 하긴 뭐 여러분 저 그 상황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취미 근데 이것 때문에 연재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담당자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 과연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과연 국내에는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가 양양 동해 쪽 또 하나가 이제 제주도 제주도는 가을 제주도가 제일 이쁜데 가을 제주도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와요 제가 되게 무식하게 여쭤볼게요 장비 있으면 그냥 아무 바다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죠 근데 제가 전에 얘기 듣기로는 동반하는 분이 이제 또 고정으로 계시니까 그냥 장비랑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갖춰져 있으면 낚시빌 타고서 낚시하러 나가듯이 뭐 되긴 되죠 근데 이제 되긴 되는데 일단은 시야가 안 좋고요 물 아래에서의 파도가 있어요 물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물 안에 파도가 있어요 서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가 너무 심하면 물 속에서 멀미해요 만약 다이빙 안 하는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다이빙 해봤자 즐거움보단 괴로움이 클 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스팟이 한국에 두 군데 있는데 양양과 제주도 제주도 쪽이다 물론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어요 서해와 남해 다이빙은 일반인들은 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 이해도 목숨이 위험해요 전문적으로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빙벨처럼 그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 인양을 하거나 전문적인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군대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제 서해나 남해도 하지만 되게 위험해요 시야 진짜 안 좋고 양양 정도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제일 시야가 안 좋고 힘든 곳이라서 세계 다이버들이 모였을 때 한국에 동해에서 다이빙 했다 그러면 다이빙 횟수를 한 두 배로 쳐줄걸요 어려운 데서 하는구나 그만큼 좀 난이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무지하게 이해를 하자면 강원도 자동차 면허 시험이 더 빡세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비슷해요 양양은요 서퍼들의 천국이에요 지금 양양의 서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계세요 그쪽에 서핑이 핫플레이스거든요 근데 서핑하는 분들하고 다이빙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다이빙하시는 분들은 서핑하는 사람을 보면 물 위에서 운동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서핑하기 좋다는 말은 뭐죠 파도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곳은 다이빙하기 안 좋아요 두 곳이 갇힌 곳이 양양이죠 신났네 신났어 아주 그냥 내가 제가요 어디까지 얘기하나 가만히 봤거든요 아주 그냥 밤 새겄네 밤 새겄어 그래서 가만 있어봐 그래서 양양을 가면 제가 양양에서 자기증을 땄어요 진짜 힘들고 무서워요 무섭고 그렇다고요 얼마 전에 오키나와 다녀오셨죠 꽤 됐죠 거기서도 혹시 즐기셨나요 그거 하러 간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다이빙하러 어떤가요 좀 많이 다르던가요 끝내주죠 오키나와는 아휴 뭐 비싸서 그렇지 아 그래요 많이 비싸요 자주 못 가요 오키나 오키나 아무래도 좀 비싸죠 뭐 과함 이런 데보다 비싸죠 아 그런가요 다이빙은 확실히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돈 막 모아서 1년에 한 번 가면 좋다 이 정도예요 그렇군요 막 만직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닌 게 확실히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없는 와중에 좀 취미를 붙인 거고 매력적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얼핏 한 번 이렇게 손으로 꼽아봐도 일단 뭐 다트 다이빙 그리고 또 뭐 아 게임 있으시고 네 그리고 또 피규어 컬렉팅 하시고 컬렉팅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100개가 넘는데 컬렉팅이 아니고요 라고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3cm짜리 이런 거 포함하면 100개 되겠죠 3cm는 피규어 아닙니까 그리고 3cm 중에서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만화책도 한 만 권 정도 있는 것 같고 만화책 맞죠 네 손으로 지금 꼽은 것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그렇거든요 혹시 그래서 뭐 뭐 왜 뭐 아 은밀한 취미가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은밀한 취미 있죠 네 탁구 아 탁구 있죠 참 네 그리고요 은밀하진 않지만 자 또 해봐 또 해봐 뭐 없는데 뭐가 있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거는 네 종이 가지고 건담 만드는 게 제일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건반 건반은 사람들 앞에서 앉히니까 취미라기보다는 그거는 한 재능의 발로고 그러지 않는데 아무튼 참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다재다능하다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죠 거기다가 취미는 아닙니다만 학생들을 만나고 계시고 이 인터뷰가 어디로 가고 있나 모르겠다 그리고 방송도 하고 계시죠 네 팟캐스트 하고 있죠 저는 이 모든 게 어쩌면 어쩌면 이종범 작가에게는 재미의 연속이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라고 했어요 네 아 근데 도 닦으려고 건브라 만들어? 근데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아 재밌으니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어 그 제가 이제 학생분들하고 얘기할 때 만화가가 되는데 필요한 재능이나 작가로서 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되는데 필요한 재능이 뭔지 모르고 특정한 재능이 있어야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믿진 않고 일단 네 가지고 있는 재능을 써서 작가 생활을 하는 거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정도 이건 꼭 재능은 아니고 의무처럼 해야 하는 게 있다면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독자에게 제공하고 싶은 체험이 있잖아요 감동일 수도 있고 재미일 수도 있고 독자에게 내가 주고 싶은 체험을 꾸준히 제가 체험해야 한다고 봐요 그건 있어요 감동하는 걸 잊어버린 작가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큰 거건 작은 거건 감동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주 작아도 확실하게 감동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갖는 거 되게 중요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몰입해서 집중하는 순간을 계속 느끼는 거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를 이제 일상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독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체험의 실체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동하고 울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일상이면 참 좋겠다 싶고 없으면 일부러라도 감동할 만한 게 없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게 작품들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분야가 된 것뿐이고요 오늘 감동한 건 뭐가 있을까요? 오랜 친구가 멀리서 내 얘기를 들으려고 왔죠 한 시간 반 걸려서 이 시간에 감동이죠 감동은 감동스럽고 좀 귀찮지만 다시 한 때 녹음을 하지만 감동이죠 감동이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하는 거죠 추가로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네요 이종범 작가님의 어느 시점 이후로 어느 시점 이후로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있다 없다 그러죠 있다 없다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교집합을 녹음하던 당시 팟캐스트는 억지로 하는 단계까지도 못 갔어요 매우 즐겁게 했지만 연애로 친다면 사랑에 자연스럽게 자연사하듯이 서로 여건이 안 돼서 녹음이 멈췄죠 근데 웹툰스클은 절반 정도는 일이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물론 매우 즐겁죠 즐겁지만 팟캐스트니까 즐거운데 중간 어느 시점에 되면 녹음하기 힘들다 무슨 얘기하지? 그런 순간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옵니다 청자로서는 그런 지점은 못 느꼈지만 그 감춘 루틴은 루틴은 피로한 거죠 루틴은 피곤한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일이라는 건 루틴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기 싫고 피곤한 것이 일의 본질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데까지 가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웹툰스클은 얼추 넘어간 것 같고 좀 넘어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즐겁게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운동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때 신인 만화가 지망생 때 우리들은 젊을 때 수많은 조언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면서 가장 안 듣는 귀등으로도 안 듣는 조언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운동해야 된다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들리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질 정도로 연지 10년 하면 운동이 중요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결과로서 본인에게 득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건강이라고 하는 건강 내지는 유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운동도 좋아서 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마약처럼 하시는 분들 많죠 결과나 이런 거가 진짜 눈에 뻔히 보이듯이 진짜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여쭤던 거죠 글쎄 있나 모든 사람을 다 좋아서 만나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안 만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나게 된다 굳이 피하는 건 아니지만 안 피하는데 안 만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요 만화가협회 241 웹툰작가협회 241 이거는 거의 99% 하기 싫어 죽겠는데 누가 해야 되니까 진짜 근데 이사님들 다 비슷해요 협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협회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협회는 칭찬을 받는 것보다 당연히 욕을 먹는 게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끔 보다 보면 본질에 가까운 일인가 싶기도 해요 누군가가 욕할 대상이 되어주는 것도 업무의 일환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지금 현재 만화가협회나 웹툰작가협회의 이사님들은 선의로 가득해서 하고 그리고 욕먹은 다음 상처받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 다음 또 그걸로 상처받고 하지만 또 동료 작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듣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거의 반복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의 연장에서 잠시 이제 이종원 작가님한테 숨돌림 틈을 잠시 드리면서 숨돌리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제 롱토뷰라든가 이럴 때는 따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만화가를 준비하시다가 만화가로 데뷔를 하시면 그런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계약이라든가 불공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좀 이렇게 안좋은 일에 좀 엮이실 수도 있잖아요 직업세계의 모든 다 그 사이드가 그렇죠 그래서 마치 노조 같은 느낌이지만 느낌으로는 사실 만화가협회라는 곳 자체에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없진 않더라고요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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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냥 그 과실만 따먹어도 좋으니 과실만 따먹어도 좋으니 만화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뭐 데뷔 준비 중이시건 아니면 데뷔 후가 되시건 간에 만화가협회에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잘한다 정보들이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오해가 많아요 협회가 노조가 되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노조와 협회가 좀 다른데요 만화가협회는 사단법인 협회이긴 한데 노조의 역할을 못하는 입장이나 법적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함께 싸워줘야 될 때 노조까지 돼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상황을 보면 해야 돼 근데 못하니까 욕을 먹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러고 되면 어떤 분들은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우리를 욕하는 걸로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면 그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저는 만화가협회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은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그 만화가를 지망 레툰 작가를 지망하시고 그리고 데뷔한 점을 안 되신 분 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 분들만의 커뮤니티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런데 정보의 총량으로 봤을 때 정보의 총량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들이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 분명히 있으니 과실만 따먹는다라는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만화가협회가 어떤 곳인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또 이 방송에서 협회 협회 이거 막 하면 또 욕먹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 나도 욕먹겠네 이기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기 싫은데 왜 하냐 뭐 이런 죄송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힘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만화가협회 너무 힘들어 근데 해야죠 해야죠 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 지금 자아 분열 중이다 그렇습니다 뭐 홍남지 교수님도 만화문화연구소 소장님이셔가지고 만화가협회 일을 같이 많이 하시거든요 솔직히 일 진짜 많아요 그분 근데 이렇게 팟캐스트 꾸준히 오시고 학생들 가르치는데도 전력을 다 하시고 이 자리에 없는데 뭘 또 이렇게 해줘 아니 근데 일 많으세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화가협회 죄송해요 잠깐 옆으로 이야기가 셌습니다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잠깐 좀 매듭을 한 단계 단계 또 매듭을 짓자면 이종범 작가님은 철저한 재미주의자인 것 같아요 쾌락주의자 쾌락주의자 저는 쾌락이라는 표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불호여서 김혜리 기자님이 제 에세이에 써주신 추천사가 아 그래요? 그러면 쾌락주의자가 맞죠 김혜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야 뭐 뭐라고 하셨냐면 도망치다가도 대체로 성실하게 사는 아야 뭐였더라 도망치다가도 대체로 열심히 사는 성실한 쾌락주의자 어 그렇게 쓰셨어요 아 역시 누나는 김혜리 기자님의 글을 보고 싶으시면 제 에세이를 사시면 구로구로 에세이 얘기를 잠깐 또 하자면 아 자연스럽네요 네 얼마 전에 에세이를 내셨잖아요 자랑 팔리고 있지만 어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전해들었는데요 제가 담당자분께 죄송할 뿐입니다 어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반응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저에게 반응이 좋죠 저에게 강연도 좀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네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교집합이 더 크겠지만 만화가 아닌 에세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분들도 이제 독자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르던가요? 아니면은 비슷하던가요? 같던가? 다르던가? 큰 의미에서는 비슷하죠 네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니까 근데 디테일이 확실히 느낌이 다른 부분은 있어요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만화 뒤에 있는 저보다 만화를 통해 겪게 되는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주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죠 그중에 소수는 작품 뒤에 있는 저한테까지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네 에세이는 신기한 게 그 에세이라는 글을 소비하는데 멈추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 에세이를 쓴 작가라는 캐릭터까지 거의 다 오세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만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독자를 만났을 때 독자분들이 만화에 대해 질문하시는 건 매우 자연스럽죠 근데 에세이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에세이에 대한 질문보다는 저에 대한 질문이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긴 해요 그리고 거기는 교집합도 있고 그 지점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재봉 작가님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뽑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칠게 표현했다고 너무 거친데 참을 수 있는 뭐 감사하죠 감사 오 갑자기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 기조가 다르니까 표현이 거칠게 나가는 거고요 네 뭐 불쾌하신 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좋습니다 감사하죠 그 에세이를 통해서 본인이 일단 지금 현재 2018년을 사는 한 사람의 웹툰 작가로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다음 에세이를 또 준비할 뭐 계획이라던가 이 책이 잘 나가면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나가요 어떻게 해 죄송해서 어떻게 해 마음이 가는 건 있죠 여러 가지 아 그래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 분이에요 이재봉 작가님은 여러모로 여러모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하나만 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 글에서 네 그래서 종봉 작가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심스러워진다 나는 겁쟁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객관화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종원 작가님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자기객관화에 있어서 좀 뭐랄까 필요 이상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본인의 이야기가 그로 인해서 좀 축소된다면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오지랖을 부려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안 듣고 있어 지금 안 듣고 있어 뭐라 해야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네 기본적으로 꼬마비 작가님이 좀 내 편을 들어주는 편이죠 아무래도 저는 그런 거는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진짜? 제가 누구를 만나서 하겠습니까 뒷담화를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진짜 멋없다 저 멋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알고 있고요 자 이종원 작가님의 현재 지금 오늘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대해서 꼬마비 작가님 멋있어요 네 시끄럽고요 말씀 들어봤고요 네 그 이종원 작가님의 내일도 좀 궁금해요 저의 내일이요 네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일단은 상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네 닥터 프로스트의 완결일 텐데 닥터 프로스트의 완결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그 뭐랄까 크죠 크죠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잠시 차치하고 과연 올까 그날이 오긴 올 겁니다 제가 아는 이종원 작가님이라면 오긴 올 거예요 근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예상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억측이니까 네 네 그 혹시 나중에 뭐지 아니요 그 기획 중이었던 이야기에 대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SF는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네 네 제가 그 여쭙고 싶었던 건 이제 음악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로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음악 만화는 너무 그리고 싶죠 언젠가 한번 그러니까 그 저는 그 한 사람의 작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또 하나의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능과 만화를 그리는 재능이 그 부딪혔을 때 네 합쳐졌을 때 그 화학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몸을 단련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던 어떤 만화가께서 격투 만화를 그린다라고 하면 정말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힙합의 김수영 형님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아주 적절한 예 완전히 뭐 정점에서 만난 재능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로코데나시 블루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렌지 블루스 비바 블루스 네 비바 블루스 그분도 실제 생활이 약간 양아치 진짜요?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요? 나 그 작가님 인터뷰 많이 봤는데 그런 거 몰랐네 네 아무튼 과거에 점프에서의 단행본 원본이죠 원본에서 보면 자기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젠트머리 하고 계시죠 네 그 작가님 누구시냐면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폭소개그왕 지금 현재 폭소개그왕은 오히려 모르실 것 같고 루키스 루키스? 루키스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떻게 그러세요? 저의 경우 음악만 네 그쵸 그쵸 어떤 식으로의 상상 내지는 즐거운 예상을 하고 계실지 음악만화 저 시즌4 못하고 있어갖고 다른 기획 다른 구상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래도 하자면 네 그쵸 하죠 요즘 뭐 음악을 소재로 한 만화는 아주 많지만 그중에 많은 만화들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건 음악하는 사람들의 삶의 얘기 음악하는 사람들의 젊음 음악하는 사람들의 사랑 이런 쪽이 되게 많아요 음악이 함께 들어가 있지만 그게 다른 걸로 바뀌어도 문제없다고 느끼는 물론 음악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만화 그리신 거죠 그거에 대해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가끔 이런 건 있어요 음악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스바루는 그렇죠 발레가 소재지만 천재의 삶 혹은 재능이라는 거 자체를 이야기로는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음악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밴드만화 있지 않나요 백 네 백 같은 경우는 백 좋죠 백도 좋죠 백을 뭐 백 같은 경우는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좀 근접해 있지 않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나 제가 생각하는 건 음악 자체가 과연 어떤 걸까 어떤 걸까 음악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몇 가지 구상을 한 적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애매한데 아무튼 굉장히 즐거운 상상 중이시라는 것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네요 화성학 이론을 작법하고 비교할 때가 많아요 제가 혼자서 음과 음이 붙을 때 이론이 있어요 음악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에 해당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만드는 작법 이론과 나란히 놓고 보면 놀랄 만큼 비슷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상상해 볼 땐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자체가 되게 음악적일 수가 있어요 가끔 무슨 말을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설명하기 어렵네요 제가 설명을 못하는 얘기 별로 없는데 어렵다 어려워요 그만큼이나 조회가 깊으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하냐면 도저 재미 되게 없구나 공교롭게도요 공교롭게도 미생이죠 미생 미생이 이거예요 미생이 바둑돌이 놓여지는 이야기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하고 거의 쪼각 겹쳐요 그렇죠 음악도 음과 음이 연결되는 모든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삶과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들으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아하는 재밌게 본 이야기들 음악을 소재로 하거나 주제로 한 이야기들은 공교롭게도 그 화자들이 다 뭔가 그 고난 안에 있어요 그 고뇌라든가 샤인이라든가 아마데오스라든가 피아노의 수피나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신뢰되겠지만 하나의 뭔가 그 묘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음 고정관념이 생기는 게 좀 있거든요 음악을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천재의 어떤 불꽃 같은 어떤 부분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음악 자체가 뭔가 대결의 소재가 된다거나 아예 많이들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음악 자체의 즐거움에 대한 저는 사실 이종훈 작가님이 저한테 전에 이제 술 한잔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 음악 자체를 만드는 그리고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그 묘사할 수 있는 네 네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노답의 칸타밀레에도 많은 부분이 나오고 피아노의 숲의 부분 부분에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저도 그런 거 원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공교로 와요 저 같은 제가 재밌게 본 게 거의 대부분 좀 그런 류였거든요 뭔가 고난이라든가 배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소재를 그런 방식으로 쓴 이야기는 많죠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뭐 요리도 그렇고요 요리 배틀하고 그렇죠 그렇죠 요리왕 비룡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빠는 요리사보다 미스터 초밥왕이 재밌기는 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 만화는 뭐 맛있는 철학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네 네 이야기 자체가 만화가 만화가 재미있게 읽히는 것과 내가 재미있게 만드는 것 사이에서 어떤 고민의 지점을 갖고 계신가요 이 정도까지 깊게 들어가요 저 옹터뷰 작법 이런 진짜 별거 다 얘기한다 얘기하면 안 돼요 저의 시집껍절한 얘기 말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게 있어요 작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현 시점에서 작품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의 고민을 이 정도의 고민을 다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저치들은 저치들은 어떻게 해결 고민하고 있나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하기에 즐거운 만화는요 별로 없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하는 거 물론 순간순간 이번 화 진짜 재미있게 나왔다 독자들 다 깜짝 놀라겠지 이런 순간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치를 내면 작업을 하는 와중에 즐거운 순간보다는 괴로운 순간에도 많죠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압도적으로 큰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교로 우연하게 내가 좀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는 작품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되게 운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전에 제가 듣기로 또 들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내가 즐겁게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음악 만화에 대한 기획 상상을 하시면서 그것도 뭐 연재 들어가면 주름하실걸요 잠 못 자고 막 손목 나가고 그러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음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제가 7년 정도 가까이 만화를 안 그리다가 다시 직업 작가로 데뷔 준비해야겠다 하고 마음먹었던 시점에 대한 얘기인데 어딘가에서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 안 했으니까 다시 해보잖아요 대학 시절 내내 음악을 했고 그게 이제 취미 이상의 영역까지 가버려서 깊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음악 같이 하던 시절에 천재들이 들으면 또 웃기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공연 어떤 가수의 공연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관객들이 와서 돈을 주고 들어와서 보는데 제가 연주를 하면서 너무 신나가서 연주를 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이거 나중에 시간이 좀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깨달은 건데 신기할 정도로 지금 온 관객들이 즐거울까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난 지금 매우 즐거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즐거울까 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제가 연주를 보다가 누가 돈 안 내고 가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돈 내고 가세요 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즐겁게 들으셨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화는 안 그랬어요 만화는 그릴 때 좀 괴로울 수 있는데 내 앞에서 그걸 보는 친구나 어떤 독자가 저 페이지 넘기면 빵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어요 고쳐 그렸어요 마지막 대사가 좀 울림이 있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보고서는 별대로 감흥이 없어 보면 고쳐 계속 고쳤어요 만화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누가 내 만화를 봤는데 그냥 가려고 그래 돈 내고 가세요 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나 지금 너 감동시키려고 내가 이거 이거 다 했거든 진짜 고민해가지고 계속 고쳤어 그러니까 너 돈 좀 주고 가 라고 요청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게 제가 느끼기에 직업으로 한다는 건 좀 이쪽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이 파트는 진짜 뭐 아니면 돕니다 왜요? 굉장히 걸끄럽거나 아 그런가? 굉장히 공감되거나 진짜 나도 일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너무 세게 얘기했나? 잠깐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어 그런가? 아 그래도 물론 이건 전제가 있죠 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독자들이 안 웃겼는데? 안 재밌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1번은 아 내가 제대로 못 던졌구만 아 이거 안 먹혔네 이거 분명히 전제에 깔려 있어요 왜냐면 그건 직업적인 사람으로서 어 소비자나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주느냐는 내 손을 떠난 뒤에 얘기니까 그게 안 되면 아 독자들이 이걸 몰라주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놓쳤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건 전제에 깔려 있어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내 기본 마인드 세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그렸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라고 마음을 세팅할 수 있는 태도가 음악 쪽보단 만화 쪽이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이종범 작가님을 근 10년 동안 알아오면서 깜짝이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니요 10년 동안 알아오면서 억측입니다만 억측입니다만 아 이종범 작가가 만화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네요 뭐야 10년 됐는데 뭐냐면 10년 됐는데 지금 그 직업 윤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직업 윤리? 만화에 대해서는 직업 윤리가 있고 딴 걸 없어? 아니 음악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쵸 맞습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좀 희박해요 어떻게 즐거울까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직업 윤리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가 그래서 그걸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화는 잘하냐 못하냐 이전에 내가 지금 생존이나 생계를 위해서 이걸 선택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어 시장에서 만족 못했다고 하면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좀 더 내가 해야 돼 이런 세팅은 됐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직업으로서의 기본 스타트 라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화를 그리는 게 좋다는 부분하고 만화를 직업으로 택해야 되는 이유 이 사이에 미세한 빨간 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만화를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 평생 만화를 그리면 살 수 있겠군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만화가가 되셔야겠군요 이 말은 잘 안 해요 전 그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요 그건 뭐 평생 그거 하면서 즐길 수 있지만 직업으로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그건 월권이지 함부로 그 얘기했다가 큰일이죠 큰일 목숨은 거세요 이건 이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는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시즌 4 좀만 기다려줘 제가 일부러 하지 않는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게끔 그러면서 저는 지금 뭐 직무유기 중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윤리적이지 않죠 오늘도 한 소리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인터넷에서 열심히 휴제하시고 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아했는데 근 2년 휴제가 되고 있는데 SNS에 작업과 관계없는 개그나 올리고 앉아있고 왜 이게 되는 겁니까? 속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속으로? 왜 속으로요? 겉으로 하지? 죄송한 건 사실은 겉으로 죄송하다고? 겉으로는 죄송하지만 표할 수는 없어 거꾸로지 속으로 죄송한데 아 그렇죠 말로 죄송하다고 하는 거 보다 잘 준비해서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그럼 이제 2년 쉬었더니 요런 걸 했냐 그럴 수도 있죠 아 무섭다 진짜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인 게 저는 이제 긴 장기 연재는 사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이 다른 분 3권 정도 분량을 제일 많이 하셨죠 저는 1년 주기로 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할 자신도 없고 52화니까 그래서 좀 모르는 영역이지만 모르는 영역이지만 얼마나 고민이 클까는 이제 가늠은 돼요 가늠은 이번에 이거 끝내면 닥터 프로젝트라는 거 완전히 완결하고 나면 긴 거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나도 1년짜리 하고 이렇게 끊어가면서 완결지어가면서 가고 싶어졌어요 진짜 해봐라 쉽나 어렵겠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각자가 그 상대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게 있잖아요 아니요 제 떡도 커요 알지 내가 힘드니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취재할 준비 때문에 쉬면 아직 안 끝냈다는 마음 때문에 일상이 전부 거기에 지배당하는 게 있어요 하나를 딱 끝내면 그 다음 작품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고통스럽고 힘든 건 알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지배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종범 작가님이 휴제한 지 그때가 1년이 안 됐을 때예요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됐을 때 같이 한번 술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장애가 10월인데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재작년이 시월이야 미쳤나 보나 이 정도까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제 진짜 농담으로 얘기를 했죠 헌터 헌터 작가 이름이 뭐죠? 토가시 니가 토가시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저도 웃으라고 한 얘기였고 종봉원 작가님에서 웃으면서 넘겼으나 나 안 웃었어 그때 겁나 웃었거든요 토해라 이 가시 아무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만 지금 계속하고 있네요 그 뭐 상응하는 그의 상응하는 이야기로 돌아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더 무서워 더 싫어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종봉원 작가님의 미래라고는 하지만 너무 이제 단편만 엿본 것 같아요 조금 더 멀리 가기 전에 멀리 가기 전에 작가님한테 제가 오늘 좀 여쭙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작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모습과 그 작가의 작품을 소비하는 독자들 네 이 그거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뭔 소리요? 그러니까 방금 까마귀 BGM이 나왔네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뭔 소리예요? 크리에이터로서 네 크리에이터로서 느끼는 위화감 같은 게 혹시 있나요? 크리에이터로 다르게 살아야 한다 아 아니요 그런 느낌보다는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뿐만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크리에이터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거에 있어서 아니요 없는데요 저 그런 거는 물론 그런 건 있죠 계약서는 좀 보고 합시다 뭐 이런 그런 건 있죠 몇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른 진짜 기본적인 저의 생각 중에 다른 어떤 작가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로 없어요 제가 월권이라고 보고요 그 작가 작가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고 사시는지 궁금할 땐 있지만 합일점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안 합니다 신인 만화가 때 그걸로 무지하게 싸웠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다음 롱토비의 주자 미리 말씀드리면 천재 작가 박재수 작가가 나올 예정인데 예를 들면 이제 재수 작가 저하고 오랜 연인 연인이래 오랜 인연이죠 뭐 연인일 수도 있죠 오래 살았고 근데 뭐 신인 작가 때 작가가 뭐냐 작품이란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태우 씨가 싸웠죠 열심히 싸우고 살았죠 그게 이제 자양문이 됐죠 그 결과로 그 결과로 그 결과로 지금 같은 경우에 작가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난 내 것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누가 막 작업을 하려면 사람들을 죽여보고 이래야지 이러면 동의 못하죠 이상한 사람이네 잡혀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만 그 정도까지 말고 그런 매력에서 저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제가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싶은지 많이 있죠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이종범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되게 좁은 인맥입니다만 동료 작가님들을 만나면 요즘 들어서 빠짐없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친구를 잃어갑니다 제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저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질문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전에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요즘에 어떤 혐오에 대한 사회적인 사회적인 혐오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동시에 그것과 연계해서 크리에이터의 생활과 사생활과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묘한 그게 있잖아요 그거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선명하지 못한데 뭐가 좀 더듬더듬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을 조범 작가님한테도 한번 드려봤던 거고 저도 스스로한테 되게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나 지금 제대로 한 거 맞나요 이 질문 아니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되게 엉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돌아오는 대답이 정교한가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되는 대로 여쭙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농터비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종훈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다른 작가님들이 어떻게 행동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 존중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롯이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라고 할 때 그 책임의 정도를 사생활까지 끌어당겨 버리면 이것이 동의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생활까지 끌어당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의팀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OX감독의 사생활과 아 이게 뭐 B 하면 됩니다 이름 B 하면 돼요 그가 만들어낸 영화 그가요 저는 작품과 작가를 구분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어떤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만든 작품 있죠 그 작품을 그 사람이 나빠서 안 소비하진 않아요 그건 전 구분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만든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작품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런 현상 나 저 사람 거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현상 그 현상도 존중해요 그 현상도 이해해요 우리가 뭘 살 때 그 작품 하나만을 보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 작가의 캐릭터 때문에 그걸 소비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그 작가가 마음에 안 들어져서 그 작품을 안 봐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것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러는 것 뿐이죠 그리고 저는 보통 어떤 작가가 진짜로 약간 인간 말종이 됐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에서 그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럼 그 작품도 저에게 매력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어져 있긴 하죠 신명은 다 삐해 주세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에 대한 안티 저를 비판하시는 어떤 분께서 제 작품을 그것 때문에 안 보시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많이 있고 저는 다 알고 있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되게 존중합니다 불쾌감을 드렸다는 면에서 죄송하기도 하고 저하고 제 작품을 동일시하는 어떤 분이 계시면 그거를 제가 굳이 비판하거나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소비 성향이고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죠 어떤 분이 만약에 저를 인간으로서의 제가 되게 싫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밖에 없는 만화를 그리면 참 멋지긴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능력이 아직 안 됩니다 참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근데 그건 정답이 진짜 없네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진화되고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저도 계속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랑 작품을 별개로 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쭈어본 거고요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술 끊을까요? 아니요 우리 술 먹을 때 하던 얘기가 깊게 들어갔네 여기서 술을 먹으면 아마 이종범 작가님의 롱톱이 한 8시간짜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만 듣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이종범 작가님의 내일을 여쭙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어우 10시가 넘었네요 벌써 2시간 아마 총 녹음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신뢰입니까 청취자분들께 아 청취자분 그렇죠 청취자분들께는 신뢰고 저한테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만 거의 끝나가나요 네 뭐 거의 끝까지 온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끝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싫은 게 싫은 게 뭐냐면 왜 듣고 싶은 얘기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아 그 뭐 굳이 구분을 짓자면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닥터 프로스트를 끝낸 후에 이종범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지금 한창 하고 있잖아 아 끝낸 후에 끝내는 후에 닥터 프로스트의 완결 후에 이종범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네네네 뭐 제가 그 몇 안 되는 동료 작가님들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나중에 나이를 좀 더 좀 더가 아니죠 많이 더 먹고 네네네 그때도 혹시 만화를 그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주변에 동료 작가들 동료 작가들 중에서 누구누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야기로 고민을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차를 한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권혁주 작가님이 계시고 그쵸 그리고 윤필 작가님도 왠지 그러실 것 같고 코끼리뼈 멤버군요 네 그렇죠 저게 가까운 사람들보다 안되니까 그리고 이종범 작가님도 아 그렇죠 왠지 그러실 것 같고 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저는 친구도 많지만 네 그렇죠 이종범 작가님은 친구가 많죠 농담하는 거야 아니요 진짜 이종범 작가님은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브 댐이 되는 느낌 때문에 불쾌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 중에서 이런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아 얼마 전에 클로징 길게 하면 진짜 이상하다 아 클로징 길게 하면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억지로 부리게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이종범 작가님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작가 생활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셨던 어떤 분께서 지난 5월 12일에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장 같이 갔다 왔죠 네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그날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그분한테 또 하나 배운 게 보고 싶은 사람은 보면서 살자 수시로 보면서 살아야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이 얘기하자 음 그리고 그게 이종범이니까 어 네 네 그래서 그래서 3시간짜리로 인터뷰를 하겠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이유 아 확실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팟캐스트계의 유명한 분이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 동의하지 못해도 괜찮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울뚝심성님께서 돌아가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명복을 빌고요 저희 둘 다 좋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같이 갔다 왔는데 그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보고 살고 얘기하자 네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싶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음 부탁을 드리자면 저한테요 아니면 네 이종훈 작가님께 아 네네 청취자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그 약간 떨어진 이야기니까 근데 저한테 부탁을 마이크에 대고 한다 네 마이크에 대고 부탁을 하자면 개인적으로 하지 볼 수 있을 때는 보고 살자 아 네 좋습니다 볼 수 있을 때는 보고 살자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뭐 한 시간 반 동안 이 늦은 시간에 달려와서 롱토뷰를 마저 또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너무 못해갖고 내가 나설 수밖에 없겠네 이거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여쭐게요 음 롱토뷰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시고서는 매듭을 짓도록 하죠 네 웹툰 스쿨의 메인 진행자로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익숙한 목소리일 수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많이 물어봐준 게 되게 드뭅니다 여러분 매우 감사하고 있고요 이 세 시간짜리 아마 두 부로 나누어서 올라가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롱토뷰가 청취자분들께는 청취자분들에게만큼은 좀 흥의 진진한 얘기였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가지고 싶은 이야기인가요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잠깐만 내가 롱토뷰 때 평소 뭐하죠 잠깐만 롱토뷰 때 뭐하지 머리가 하얘지셨군요 공민호 PD님의 편집이 모든 것을 살릴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감사합니다 공민호 PD님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네 믿고 있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세 시간 아 두 시간 좀 넘게 떠들었더니 목이 조금 잠기네요 끝낼까요 예 이제 슬슬 끝을 낼 거고요 어 제가 이종범 작가님 왜요 끝내 제발 아니 그러니까 인사하잖아요 지금 알았어 알았어 이종범 작가님을 알게 된 게 참 큰 행운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때가 2003년이었죠 우리가 처음 본 건 롱토뷰 4부 시작인가요 4부 어 끝내고 싶어 농담 농담이고요 자 그 외툰 작가 이종범 편 네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할 거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제 자기 이야기는 조금 덜고 하는 이종범 DJ를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툰 작가 이종범 롱토뷰 대동여 지도라고 하기에는 거의 뭐 세계 지도에 가까운 소축착쥐도 네 자 청가범으로 산업특약과 주관은 작가님의 팟캐스트 이종범 롱토뷰 이종범 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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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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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